호성동 주민화합 축제 진안고원동산 능길팜에서 생강도라지배즙 더 진한 도라지배즙 어이나무주림밥 흑뿌리살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스에 보면 수삼 홍삼 홍삼이랑 나와있구요 야베스 홍삼 수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세척수삼 세척수삼이 있구요 750g에 30,000원 25,000원 사인마스켓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사과 부사 귤 그리고 여기 청정지역 건어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건어물 쭉 나와있습니다 건어물이 나와있고 콜레오파트다솔트 오송신협 팝콘도 나눠주고 있구요 달콤한 솜사탕 꼼지락도시락 아동자빠 숙녀 요한의 판매 요한의 판매 요한의 판매 그리고 이제 먹거리 먹거리 마을공동체 주막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막 맛있는 떡볶이 막걸리 막걸리 부치개 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5시까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전주 가까운 곳에 호성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판매장에 오늘 오셔서 농산물을 좀 사가 주시기 바라겠네요 직접 농사지은 세척쌈 세척한 인삼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